안녕하세요 고수양마이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바둑살 흙이 사는 방법 이 모양은 폐를 만들면 성공이 되겠습니다. 폐로 사는 수 어떤 수가 있을까요?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. 여기서 이렇게 끼우는 수는 어떨까요? 급서 같아 보이지만 이쪽에서 쳐서 아이고 이거 아무것도 안되는데요. 그렇죠? 이것도 안되겠습니다. 이거 택도 없죠? 여기 두는 수는 뭐가 될 것 같죠? 이거는 이렇게 맞고 단수 침은 놓고 이렇게 하면 폐가 될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놓으면 육아무가인데요. 이 수도 없고 한 집 넣고 집이 없고 육아무가죠? 아이고 안되겠습니다. 그러면 여기 났을 때 이렇게 두면 여기를 있는 수는 따고 넣을 때 아이고 복잡해지는데요. 이렇게 놓고 아 이것도 역시 육아무가죠? 여기 집을 나기 때문에 안됩니다. 그래서 첫 수, 첫 수를 잘 찾아야 되는데 첫 수는 여기서 여기를 붙이는 수가 묘한 묘수가 되겠습니다. 이렇게 났을 때 백이 여기는 당연히 단수 쳐서 아이고 이거는 너무 크게 사는데요. 그래서 백이 이쪽을 두는 수는 이건 폐 없이도 살 수 있겠는데요. 이쪽을 뻗으면 아 이거 연결되면 백이 죽을 것 같은데요. 여기 놔야 되는데 찔러서 살게 됩니다. 그렇죠? 이렇게 해서 이을 수가 없죠? 이렇게 놓으면 따는 게 선수라 살았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붙였을 때 백은 천상 이렇게 놔야 되는데 이때 이쪽을 찔러고 단수 이음은 이렇게 나서 아 이거 폐를 피할 수가 없죠? 이거 이을 수가 없습니다. 이음은 수상전으로 안되기 때문에 백이 여기 놔야 되는데 이때 이렇게 들어가서 폐로 사는 수를 만들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첫 수가 여기 붙이는 수를 아셔야 됩니다. 여기 붙였을 때 여기 놔도 마찬가지죠? 단수 치고 이음은 똑같은 형태가 됩니다. 똑같죠? 폐. 그래서 첫 수. 이 수를 찾아내시면 폐로 사는 형태가 되겠습니다. 이 수를 찾기가 만만치가 않을 것입니다. 이렇게 해서 바둑서할 백이 흙이 폐로 사는 방법 알아봤습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